108개의 부슬로 연결된거는 그거 얘기하는건가? 아니 근데 신부님들도 그거 기다리는걸 두고 다니는걸 했을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강남구청 아 그렇지 그래도 아우님 같은 경우는 잘 때 빼고는 바로바로 답장을 하더라고 아니 나 그게 좋아 아니 내가 아우님처럼 아니 그니까 우리 싸가지 없는 후배들이 있어 알잖아 이 새끼들 모이면 그냥 제끼는게 그냥 전화기 제끼어 이렇게 아니 뭘 답장을 해줘야 할거 아니야 뭐 회의중입니다 뭐 그렇지 당연하다 근데 아우님은 나도 노력을 하거든 못받을때도 있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해 그렇지 나 회의중이야 그렇지 그렇지 내가 무한하다니까 아니 전화 안왔다는게 제일 골 때려 막 전화가 안왔대 아니 전화가 안왔다고 언제 전화했냐고 뭐 혹시